끝내리는 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차는 일반적인 차량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여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라라라 짠 자 이게 무엇이냐 에어서스가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소리 들리십니까? 이 차량은 전륜 후륜에 에어서스로 장착을 해놔서 그 와중에 물건을 실어도 에어서스로 차량을 올려줄 수가 있고 운행을 하면서 승차감도 훨씬 더 좋습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짓말 조금 없어서 뭐 차량 한 대값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면 또 끝판왕이 아니죠? 자 여러분 자 방금 더 센 잉바디 출근상 찍고 바로 또 3.5톤 이거는 골드벤 냉동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1년씩 16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냉동 탑 차량입니다 냉동 탑차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는 골드벤 특장에서 올린 냉동 탑 차량이고요 개별 넘버는 아니고 임대넘버입니다 경기도에서 오셨는데 서울넘버 달려있죠? 서울 운수회사에서 빌려준 임대넘버로 장착을 했습니다 끝내드리는 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차는 일반적인 차량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여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무엇이냐 에어서스가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소리 들리십니까? 여러분? 컴프 돌아가는 소리 이 차량은 전륜, 후륜에 에어서스로 장착을 해놔서 그 와중에 물건을 실어도 에어서스로 차량을 올려줄 수가 있고 운행을 하면서 승차감도 훨씬 더 좋습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짓말 조금 웃겨서 차량 한 대값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면 또 끝판왕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? 골드벤에서 보통 냉동 탑 차량을 보면 이렇게 긴 고리가 달려있고 이렇게 해서 열잖아요 이 차량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골드벤 특허라고 합니다 골드벤 차량에서만 볼 수 있는 특허라고 하는데 솔직히 뭐 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골드벤의 장점이죠 문짝이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보세요 문짝이 그냥 절대 냉기는 1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 업체죠 보시면 냉동기는 하나, 둘 가운데 조그마한 건 히팅기까지 3.5톤 중에 조르다 깔려있는 차 보기 진짜 어려운데요 조르다까지 다 깔려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실내가 또 악권입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가씨가 자꾸 뭘 조심하라고 하는데 사체는 블랙박스에 앞뒤 블랙박스 지금 좌측에 보면은 저희 차량을 임시로 좀 세워놨는데 옆에 사각지대 차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지겠지 지금 왼쪽에 차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여러분 기술이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판정하겠다 진짜 와 이거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이거 사고가 날 수가 있어? 사고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는 수백만 원짜리 인버터도 달려 있습니다 인버터는 왜 달아 놨냐면 무시동 에어컨하고 히터가 중차기 위에 천장에 달려 있고요 그걸 작동하기 위해서 인버터를 달아 놨는데 인버터 충전도 주행으로 충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고 인버터 여기 배터리 볼 수 있게끔도 착착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여기 전 후 왼쪽 오른쪽 사가지도 있는 거야 전면에도 뭐가 있으면 있고 후면에도 있고 운행하다가 여기 모니터가 좀 작으니까 전면 후면 이걸로 보는 거야 크게 큼직하게 기똥차다 기똥차 진짜 와 완전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자 이렇게 오늘도 3.5톤 골드벤 말 좀 해도 될까요? 3.5톤 골드벤 냉동탑차 이거 임대넘버 장착까지 완료돼서 출근하는 영상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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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